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20학년도 상한학교 가형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확률변수 x는 정류형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 조건은 px가 128보다 커 나 같고요. x는 14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같고요. 나 조건 x가 m과 m 플러스 14에 있을 확률은 z가 마일부터 0까지랑 같을 때 p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668을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을 다음 표를 가지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일단 주어지는 정류형포의 미지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가와 나 조건을 통해서 좀 구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가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쓰겠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정류형포 곡선을 그렸을 때 얘는 평균이 m에 대해서 대칭인데 기본적으로 128보다 크거나 같다, 1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으려면 이 정류형포 곡선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128이 왔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보이시죠? 14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8애보다 크니까 얘랑 딱 대칭되게 m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해당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면적이 같은 게 확률이 같은 거니까 이런 상황이 와야지만 확률이 같은 거죠. 그 얘기는 이 m이라는 것은 뭐예요? 128과 140을 대칭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중점이 m이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m은 두 개의 중점이니까 2분의 128 더하기 140 그러면 얘가 268에다가 2로 나누니까 13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평균이 지금 134고요. 자, 이제 나 조건 가볼까요? 나 조건. 그럼 나 조건은 우리가 이제 p, m, x 이거를 구할 건데 그럼 얘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하겠죠. 표준화를 하게 되면 m에서 지금 m을 빼고 시그마로 하니까 0이고요. z, 10을 시그마로 나눴더니요. 얘가 같대요. p 마이너스부터 z가 0.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얘가 같으려면 이 z라는 표준정규분포표도 0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얘랑 말부터 0이 같으려면 결국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 딱 1이 돼야겠죠. 그러면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 0에서 대칭이니까 두 개 확률이 같잖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다? 아, 1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우리 구해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평균과 시그마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p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668이 되는 걸 k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 z로 돌려서 k 마이너스 134에다가 10으로 나눴더니 그것이 0.0668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z보다 커거나 같은 게 0.5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값은 일단 기본 0보다 오른쪽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 작겠죠. 10분의 k 마이너스 k 빼기 134가 되겠다. 그런데 얘가 0.0068이라는 것은 여기가 0.0668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겠냐면 0.4332가 돼야겠다. 그러면 그에 당하는 z값은 얘가 딱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1.5가 돼야겠다. 라고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얘가 1.5가 되는 k를 구하면 되겠다. 답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쓰면 10분의 결국에는 k 빼기 134가 1.5가 되는 k를 찾아라. 곱하면 15가 되겠고요. k는 134 더하기 15가 되니까 149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k가 얼마다? 149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49다. 그럼 감사합니다. 155대